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폐가 나면 실패, 어떤 수들이 있을까요? 백에게도 절묘한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잡아야 됩니다. 폐가 되면 실패,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수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도 죽는 것 같지만요. 백에게는 자 이렇게 젖히고요. 젖혔을 때 여기 두면 안되겠죠? 이거는 단수치고 여기가 집이 나와서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만 따지면 이렇게 나서 백이 죽었죠? 아 이건 백이 고맙죠? 이렇게 둬주면 하지만 백에게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두면은 지금 이 폐를 이거를 따면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이쪽 폐를 해야 되네요. 아 이거는 거기 안되겠죠? 폐가 돼서? 폐가 돼서 안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여기 있게 되면은 따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서 흙이 안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에게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칸 띄는 수가 있어요. 한 칸 띄는 수는 이제 백이 차단하면은 살아버리면 돼요. 따로따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둔다? 이거는 단수치고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 먹여쳐도 안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로 이 백은 뭐 여지가 없이 잡히게 됩니다.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어디를 둬야 되나? 이런 데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두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잡아서요. 네 안되겠죠? 지금 이거는요. 이거 넘어가니까요. 안되고요. 여기 두면 이렇게 막아서 살아버리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 칸 띄는 수. 요 수를 알면은 이 백을 폐없이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 백을 폐없이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